오늘은 새로운 나이 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 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포드 에프 웨그십 랩터 슈퍼크루 이 다이 캐스트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이 캐스트는 처음 만나보는데 하는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포드 에프 웨그십 SVT 랩터 슈퍼크루라는 모델인데 그래서 저도 이름도 상당히 길어서 되게 외우기는 복잡할 것 같아요 포드 에프 웨그십 SVT 랩터 슈퍼크루는 처음 만나보는 모델이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포드 에프 웨그십 SVT 랩터 슈퍼크루의 전문부를 보시면요 전문부에 헤드랜 포드 역시 클리어 파트로 되었죠 전문부에 헤드랜 포드 역시 클리어 파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이런 라디오 더 그리다 포드 로고 프린팅이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포드 에프 웨그십 SVT 랩터 슈퍼크루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주었죠 측면부의 도어 캐치나 이런 대형 픽업트루만의 바디라인 그리고 오프로도 전용의 주유구 랩터 로고 프린팅이나 그리고 사이드 스텝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도어 캐치나 배기부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테일램프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에 테일램프 도색이나 그리고 이 모델이 이렇게 적재함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적재함이 열리는 기믹이 있는데 역시 퀸스마트 픽업트루만의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적재함 내부 마감도 깔끔하게 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슨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포드 F90 SVT 랩터 슈퍼크루의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퀸스마트 제품나게 상당히 내부 퀄리티가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시 퀸스마트만의 그 내부 디테일은 그대로 잘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역시 퀸스마트만의 메리트를 잘 뽑아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나 기어 노브 등 천체적인 실내 퀄리티가 역시 예전 퀸스마트랑은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퀸스마트는 어딘가 완구틱한 실내 인테리어가 좀 아쉬웠다면 요즘 퀸스마트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실내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 퀸스마트랑은 다르게 실내 퀄리티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센터페시아 디테일로 훌륭히 제안을 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역시 오프로드 전용 버킷시트로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드 F-150 SVT 랩터 슈퍼크루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퀸스마트 제조사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퀸스마트 다이캐스트만의 고퀄리티를 잘 뽑아줬다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이캐스트랑 만나면서 느낀 점이지만 역시 퀸스마트만의 외장자 퀄리티나 내부 디테일 적정화 디테일도 깔끔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포드 F-150 SVT 랩터 슈퍼크루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